그리고 이제 시크에 1번 더 무시하려면 정렴 정렴 거대로 가서 업점을 손에 넣어 업점이 곧 목숨이다 적이 C거점을 차지했다. A거점을 점령했군. 일속 2종! C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A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드! 그대로 밀어붙여 A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드! 쏙둑! 소원을 사용하고 있으니 가득 안정둑! 이 자식은 좀 더 잘 맞추는 것 같다고요 일심동체 정신이군. 마음에 들어 파워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전설이 늘어나는군. 승세가 자네에게 기울었어. 멈추지 말게. 승세가 자네. 승세가 자네. 승세가 자네. 정신이 분석으로 전설을 다정환하는군. 승세가 자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